어제 2월 19일에 일본 가나가와현 남동구의 미우라반도에 있는 요코스카시에서 이상한 냄새의 입추 소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스냄새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본 SNS상에서는 네티즌들은 이번 입추 이상한 냄새의 정체를 유황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유황은 사문에서 노란색을 띠는 비금속 원소 가운데 하나로 의약품, 화약, 성냥 등을 만들 때 쓰입니다. 그렇다면 왜 관동지역에 유황냄새가 돌고 있는 것인가? 여러 네티즌들은 이것이 대지진의 전조현상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후지산이 분할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후지산 근처의 하콘의 화산일대에서 유황냄새가 진동하여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기에 이번 입추 소동은 화산폭발징으로 주장하는 네티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년 전에도 이 근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신고가 많았습니다. 2년 전에는 일본 관동지방의 미우라 남쪽의 신고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북상에서 요코스카, 요코하마 등 모두 450건 이상으로 미우라 반도를 20km 정도 북상했습니다. 그 냄새의 원인에 대해 경찰, 소방서, 해산보안청, 가스회사와 함께 조사를 했으나 원인 불명으로 결론내렸는데요. 최근 돌고래 사체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정어리떼가 갑자기 출몰하면서 대지진의 전조현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바다생물들과 대지진의 연관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작년 9월에 관동지역 가나가와연에서 고래 사체 발견 후에 10월에 도쿄에서 10년 만에 경우 6.1의 수도지카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바다 속에 사는 생물들은 몸속의 전기센서를 가지고 있어서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에 해적 플레이트에 흐르는 전류를 예민하게 느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며 이것은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주장은 아닙니다. 일본 동북쪽 살리쿠 앞바다에서는 정어리떼가 발견된 이후에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 1월 12일쯤부터 이지제도에서 정어리가 전례가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이 발견되었고 1월 22일 호카이도에서는 수많은 정어리떼 사체들이 발견된 이후에 당일날 교수의 효과나다 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3년 만에 효과나다 해역의 규모 6.6의 강진입니다. 바다 생물들의 이상현상 이후에 큰 지진이 발생되는 일이 많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